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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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아 네 명호가 상호상하라l 우리 식당은 얼마나 됐어요? 거의 1년 넘었어요 원래 장어집이었거든요 장어집 때부터 배급하셨던거니? 네 장어집을 부모님이 하셔서 장세가 좀 힘들어하거든요 순식으로 가봐요 스태프분들이 많이 젊으시던데 사장님이 젊으셔가지고 젊으신 스태프로만 아가씨 젊게 살리차게 일하는거니? 오시는 손님층이 되게 다양하네요 가족분들 부터 시작해서 친구분들까지 되게 많은거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방앗포창 안에 노하우 하나 주택같은게 있으신가요? 친절하게 해야죠 친절하게 하세요 네 재밌게 일하니까 친절하게 잘 하세요 친구들이 잘해서 가족끼리 하세요 병원은 고춧가루 캔czyzn 소금 고춧가루 소금 썰기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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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멘